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가프신 장영진입니다. 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어떤 영화의 포스터에 붙어있는 그러한 업구인데요. 멋있죠? 멋있지? 지구가 황폐해지고 지구의 수명이 다해갑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작물들이 열매를 잘 못 맺고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지구의 현실을 보여주고 지구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과 어떤 길을 마음껏 펼쳐라라는 교육, 학교 교육 이런 건 다 붕괴하고 농부가 되자. 어떻게든 모두가 식량을 어떻게든 생산해야 되지 않겠냐. 아주 소수만 과학자가 되고 나머진 다 옥수수농사를 지자. 뭐 이런 지구의 상황을 딱 보여준 영화였어요. 인터스텔라라고요. 주인공들과 일군의 과학자들이 우주로 나아갑니다. 사실은 자세한 물리 이런 과학 아예 모르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어렵더라고. 어쨌든 밖으로 나아가서 인류가 새로이 살아나갈 방향을 찾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잔잔한 그 감동이 우주의 이 먹먹함 한 번도 우주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그 인간들이 음악을 결국 생존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히 애쓰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 슬로건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게 답도 좀 찾아내는 영화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물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진짜 선생님도 그랬어.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요. 아니 학교를 안 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염돼 가지고 사람들을 막 격려시키고 사회 경제활동이 다 정지되는 한 달이었어.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뭐가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는 그냥 전세계를 뒤덮였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주 그냥 무방비 상태였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또 아무도 몰라. 그런 혼란스러운 한 달. 매번 핸드폰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 답답함 이런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던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도 그런 시간에 한복판에 있었죠. 근데 지금쯤 되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을 좀 명확해진 것 같아. 우리가 입시 일정을 회피할 수 없고 입시는 올해도 지속될 거예요. 나름대로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길을 찾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리 길을 찾으면 돼요. 그럴 때가 됐습니다. 사월은 사물과 달리 보내자. 사월은 우왕좌왕하고 뭔가 힘이 축가지면서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물과는 다르게 보내자. 5월은 4월보다 조금 더 멋있게 보내자. 6월은 이제 진짜 완전히 수험생활에 집중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한 달 한 달 한 달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알겠니?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과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오던 입시공부를 밀고 나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수험생활의 첫 시작점에서 바랬던 그런 것들을 분명히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괴로웠던 한 해였던 것 같지만 되돌아보니까 사실 보람이 있었어라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4월을 시작하자. 자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많이 흐트러져 있을 것 같아서 흐트러져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취지로 4월을 좀 제대로 보내자는 취지로 한 번만 더 강조해보자. 시간과 장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할 건지 어떻게 계획했는지 지켜져 왔는지 생각해보면 많이 흐트러져 있을 거라고 다시 한 번 확정짓고 사수하자. 지키자. 막상 지키면 되게 뿌듯해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막 내가 계획을 못 지켰어 그러면 느슨해지면서 일종의 심리적인 면제 불을 스스로 부여하거든 그게 척쳐지고 페이스가 떨어지고 공부 안 하게 되는 전형적인 모습들이잖아. 그치?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고 시간과 장소 고정된 위치에서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더 꾸준하게 공부하고 이깁니다. 학원에도 좋고 스터디 카페 이런 데는 좀 별로예요. 그래서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서 놀더라고 그냥 집에서 하든가 독서실 가든가 도서관 가든가 도서관 문 많이 닫았죠. 러셀 다니고 있는 학생들 다시 오세요. 방역 철저히 하고 있는 곳에서 그냥 공부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자 정해서 자기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확실하게 챙깁니다. 두 번째는 흐지부지 됐던 것을 점검하자. 강의가 선택을 했었는데 완강을 못한 게 있어요. 완강을 반드시 하자. 왜? 하기로 했던 거잖아. 내가 그 강의를 선택하고 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제? 맞아요? 교재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중단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걸 또 중단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매듭을 잘 짓자. 해오던 것을 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선생님도 강의 많이 찍고 있어요. 지금 새 강자들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고 찾아보고 담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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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사놓고 끝내지 말고 새 강자를 계획을 하고 보람있게 한 달 동안 수강하자. 알겠죠? 수강하자. 준비된 게 은근히 많다라는 거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본인의 학습을 점검하세요. 세 번째는 1년의 스케줄을 한 번 매듭 지어주는 좋은 계기가 오고 있는데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거든. 3월에 했어야 되는 3월 학평이라고 불리던 게 있죠. 그것이 4월 24일 날 그래도 치잖아요. 학교에서 고3들 다 와. 학교에 와서 우리 다 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는 아이들만 와서 치대 본인 집에서 그냥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스코어 그냥 다 학교 갑시다. 학교에서 방역 잘 해주겠죠. 사회적 거리 두기 실현하면 돼요. 적당히 많이 떨어지는 간격 유지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 응시하자.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1월부터 공부해온 것을 내가 한 번 녹여내서 최고의 득점을 한 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 먹고 진지하게 응시하자. 왜? 그동안 해왔던 걸 정리하고 평가해보고 매듭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 원래 이걸 3월 초에 하는 게 가장 좋았던 거죠. 모든 일들이 딜레이 됐지만 그냥 지나 보내기엔 너무 아까워. 수능 수학의 입장에서는 가나형 모두 수원 수트 중심이죠. 괜찮아. 수학 가형에서 여기가 시험 범위는 약간 어긋나 버려도 괜찮아. 수트도 어차피 중요한 기초니까 중요한 건 이 날을 이 날을 향해가는 앞으로의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그래도 시험 잘 쳐봐야지 라고 목표를 가지면서 복습도 하고 새 강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이 날의 시험을 기준으로 그 다음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4월 말쯤에 있으니까 해설 강의 열심히 해드릴게요.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5월을 기약할 수 있잖아. 그렇지? 5월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5월에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너무 그런 걱정 미리부터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결국 해낼 테니까 극복해 낼 거예요. 믿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어. 이 마음. 거봐. 4월을 마무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시간과 장소를 정돈하자. 그리고 해왔던 공부를 다시금 정돈해보자. 그리고 한 달의 마무리. 어떻게 보면 4개월간의 학습에 중간 점검을 지체된 중간 점검을 할 때가 왔다. 세 가지입니다. 선생님도 해설 강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강의들 차질 없이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여러분과 계속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헤매고 있을 때 내 갈 길을 가는 것은 결코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현명한 한 해가 되는 지름길일 겁니다. 올 한 해가 딱 끝나고 이렇게 말해야 돼. 코로나 때문에 내가 대학을 낫게 갔어. 내가 대학을 뭐 어찌 됐어가 아니라 그게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람찬 한 해를 보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치? 그 시간은 분명히 올 거니까. 자 4월 열심히 살자. 안녕하십니까